똑바로 행동 안 하면 교육 안 시킵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침뱉을 해? 으아 우와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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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오케이 어 시발 하아 하아 호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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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약간 시끼 일단 조금 수색을 해보고 사진 조각이다 오케이 아 또 여기 뭔가네 어? 얘 안된다 무슨 절로 가야되는거야?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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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시끼야 흐윽 흐윽 으윽 가발을 으윽 아유 위에 이 줄이 왜 있나 했다 한잔 아이씨 아 근데 이런 하이볼이라는건 누가 만들었을까? 술 약한사람이 만들었나? 아니 재미있지 만들었지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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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나는 박살내고 싶어 으윽 박살내고 싶어 박살내고 싶어 얄팍하게만 하고 싶진 않아 으윽 으윽 존나 시바 세번 말 받아라 시바 새끼 됐어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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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